우리 이번 달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음 그럴 것 같더라 보일러를 아꼈을걸 그랬나? 아니야 우리 삶의 질도 중요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채까지 쓴건 아니잖아 그치? 그렇지 사채 썼다간 구원받을 수 없어 배달 원래 이렇게 늦게 오나요? 아니 저 컬 바꿔 바로 오는데 아니 이제 됐어 기사님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아 됐고 콜빈아 빨리 환불해주세요 기사님 저희가 손해봐서 콜빈은 못 빼드려요 아니 콜빈은 환불해줘야 될거 아니야